집 잘 지키고 있어? 알았지? 슝슝슝슝 다녀올게 일찍 올거야 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아직 저래요 연절이라고 거리가 이렇게 한산이에요 청소에도 차가 이렇게 없으면 좋겠네 한산해요 이제 빼빼로는 인사구름을 구하는거야 더욱더 취득 그냥 그렇게 잘 안가서 아기들밖에? 아기들밖에? 우리 애기들? 우리 청소년 여러분?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잘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복동이는 복동아 우리 애기 엄마 어디갔냐 하고 쳐다보고 있었어 응 이렇게 좋아 잘 있었어 밥 달라고 점심 굶었다고 가자 밥 먹으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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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오천지 다 긁고 와 가자 가자 거기도 긁고 응 그렇게 좋아 거기도 긁고 가자 맘마 안 먹어? 맘마 먹자 에이구 앉아서 먹어 맛있게 드세요 뭐하냐 복동아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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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예쁠까 귀 예뻐 청소년 청소년 한 번 더 보관할까 그다음에 새우 다행 청소년 지금 새벽 1시거든요? 달이 똥그랗게 잘 보여요. 어제 봤으면 더 좋았겠지만 1시간 전에는 잘 보였어요. 구름도 떠있는데 달이 섬멸하네요. 우와 진짜 크네요 달. 내 걸로는 크게 찍을 수는 없지만 소원을 빌러봤습니다. 흐흐 소원을 빌려 봤습니다. 이리 와. 수요일에 왔습니다. 소원을 빌려봤습니다.